가자! 멍독이야! 어디가! 으어! 윙두현의 뭐라! 이 낙실이냐! 으어! 와 빛까지 떨어졌어 말도 안 돼 와 뭐야? 시즌 초반에만 점수를 안 떨구고 시즌이 한참 진행되면 점수를 떨구나보네요 말 안 된다 말 안 돼 똥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는 많이 오늘은 챙길 수 있겠네요 일단 A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앱을 범유를 빼고 슬피드를 넣읍시다 생각해봤는데 범유보다 슬피드가 난 거 같아 자 볼리코이드고 그런데 세랑이네요 손이 느려지진 않았는데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 지금 B까지 와서 오늘 S까지 올라오는 좀 어려워 보이고 레더가 안 한 입의 점수가 쭉쭉 떨어지는 걔가 져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자네지 떨어진 겁니다 안에서 그리고 레벨은 뭐 투스파하면 이길 수 있지 자 넓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끈기가 없네 아니 마린 계속 뽑으면서 하면 되지 왜 마린 귀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귀에 있는거다 나는 한판만에 A로 올라간다 아휴... 제정놈맹은 계속 꺼지지 십십십으로 끝냅시다 안 되겠다 십십십 해가지고 센터팩 씹고 원초로 끝냅시다 아 저거야 아니 정태리 뭐지 빨라 어딘지 대충 집 갔으니까 어차피 찌르고 뭐 레이스를 하는 건 해야겠는데 아 저거는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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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그 그럼 마지막 라운드 되겠습니까? 돌아서! 시작하고! 다시 올라가보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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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에words Nate Flynn 아니 정차는Ç 그렇게 빨리해 잘한다 모아조사 버전 모아조사 버전 모아조사 버전 Let's see how I'm doing We're here The forces are under attack Oh, is that it? Yeah The forces are under attack Yeah, I'm going 아 배럭 가렸냐고? 안가렸는데? 그냥 입구 시야 밝히려고 했는데 이렇게 병력 위로 떨군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멋있게 가려지지? 일부러 이런게 아닌데? 흐흐흐흐흐 네 뭐 투스타 레이스하면 이기지 뭐 이런 애들이 반당 가는 소리 하고 있네 반당 가겠냐? 우리 애들은 바이온닛 이겨 보여줘? 바이온닛 이겨 땡떡으로 바이온닛 전세같이 이기고 꿀잠 잤다 이거야 이거 틈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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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파 너무 못하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왠지 우유! 내 포스는 내 맘에 출발 발치도 무섭잖아 후회한다 여기 하나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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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베이 좋습니다 그냥 바른 거 보이네 가자 멘독이야 어디 가 죽어 그냥 죽어도 안돼 죽어도 안돼 죽어도 안돼 죽을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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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드나니 그 끝이 여기 안 걸리네 저니에 그내어 전혀 아...그럴깐 기가 왔다 오히려 그러고! 무려! 아... 이렇게... 만족해버렸다 다음 방송에 봬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바이!